국내 상장사의 기업 공개 청약 경쟁률이 최근 2년간 2.7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14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공개를 진행한 647개 상장사의 IPO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37,76.9 대 1을 기록하며 10년 전보다 3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쟁률은 불과 2년 만에 2.7배로 높아졌습니다. 조사 기간에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올해 1월 21일에 상장한 MBT로 경쟁률은 4,398대 1에 달했으며, 공모 금액은 2017년 5월 12일 상장한 넷마블게임즈가 2조 6,617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